당진시가 산림청에 면천 상왕산 의도함에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도함은 국가 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 숲길 안에 있는 자연암벽으로 높이 4m의 3층 구조에 벽면엔 조선 후기학자 김윤식이 새긴 것으로 알려진 예서체로 의도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산림 속 생태, 경관, 문화학술적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제도이며 전국 80곳 가운데 충남도 내에서는 태안 안면도 소나무숲과 서천 송립마을, 솔바란숲 등 두 곳이 포함돼 있습니다.